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바뀐 로드 시리즈 GPC-11E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9년도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17년, 18년부터 스탠다드 시리즈의 변화가 생겼던 리이메진드 시리즈 그런 것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모델 라인업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19년도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모델이었죠. 로드 시리즈들의 모델 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존에 로드 시리즈들의 이름이 모델명이 길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델명들이 많았어요. 물론 알고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탠다드 모델과 비슷한 스타일로 번호를 붙여서 네이밍을 하면서 새롭게 모델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델들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이제 좀 정리가 되면서 디자인이 살짝 바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가지고 나온 이 모델은 기존에 GPC RSGT 이게 이제 그대로 예전 스타일로 해보면 그랜드 퍼포먼스 커터웨이 로드 시리즈 그 다음 글로스 탑 이렇게 해서 GPC RSGT 이런 모델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앞에 바디 이름만 남기고 GPC 11E 픽업에 달려있다는 그 11E 그런 모델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모델과 기본적인 사양은 이제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시트카스프루스탑에 축구판에 마호간이 대체자로 많이 쓰이는 사펠 예전에 그 GT라고 되어있던 것처럼 글로스 탑 상판만 유광 처리가 된 그런 바디입니다. 한 가지 예전과 좀 달라진 특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도 보통 소니톤 픽업이 달려서 나온 경우가 많았어요. 로드 시리즈에 지금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PC면에서 새로 나온 MX-T라는 모델인데요. 컨트롤보는 기존에 소니톤 픽업과 거의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모양인데 이 아래쪽에 기타를 딱 잡으면 바로 이렇게 눈 아래 보이는 이 사운드 오르 아래쪽에 튜너가 달려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튜너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타를 들었을 때 바로 누르고 튜닝할 수 있고 바로 끌 수 있는 튜너를 굳이 달았다 뗐다 할 필요 없는 이게 보통 이 칩판에 픽업이 박혀있는 이 온보드 픽업들에서는 이 튜너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안쪽에다 붙이는 노컷 픽업 종류는 보통 튜너를 달 자리가 없어서 보통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발돼서 나온 MX-T 픽업이 달려있습니다. 기존에 로드 시리즈랑 달라진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존에 로드 시리즈는 거의 44.5mm짜리 그런 너트폭을 가진 기타가 없었어요. 다 43mm짜리였는데 이 GPC-11E 이 모델은 미국에서 본사에서 나오는 모델들처럼 44.5mm짜리 1과 4분의 3인치 너트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양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국 본사에서 나오는 모델들도 좀 낮은 번호 때 라인업들은 이 브릿지와 지판이 에보니가 아니라 리츠라이트라고 하는 친환경 재생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판과 브릿지 그리고 이제 이 멕시코산 기타들의 거의 공통점인데 새들은 터스크 그리고 이 너트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인조 대리석 재질이에요. 거의 마틴에서 밖에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틴에서 밖에 공급을 안 해주는 구하기 쉽지 않은 재질이에요. 이게 이제 까만색으로 모델에 따라서 까만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흰색 코리안 재질이 박혀 있습니다. 이 GP 바디는 마틴에서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경쟁사 테일러 때문인지 보통 그랜드 오디트림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바디인데 경쟁사 테일러 때문인지 바디 이름을 그랜드 퍼포먼스라고 해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이제 내놨죠.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딱 세 가지 그런 바디 모양 중에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큰 드레드넛 그리고 제일 작은 OM 그 중간에 이제 그랜드 퍼포먼스 그랜드 오디토리움 이 바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M만큼 저음이 약하진 않고 뭐 드레드넛만큼 저음이 세진 않지만 딱 그 중간 성향에 어느 정도 고음이 있고 어느 정도 저음이 살짝 느껴지는 그런 성향의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모델들도 보통 그렇듯이 마틴은 다른 브랜드 거에 비해서는 이제 같은 스펙에 같은 사이즈의 바디라고 해도 보통은 중저음이 좀 더 잘나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또 44.5mm로 넓은 지판으로 나온 기타여서 보통 이제 연주곡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실 수 있을 이 바로 상위 모델이 미국 본사에서 나오는 GPC PA4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딱 그런 스타일의 기타예요. 이 뒤에 넥 쉐입도 퍼포밍 아티스트 쉐입이고 넥 테이퍼도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로 되어 있는 요즘 추세에 맞는 좀 얇고 다루기 쉬운 그런 편한 느낌의 넥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이 넓어서 연주곡이나 이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로드 시리즈들도 올솔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하드케이스로 기본 케이스가 제공이 됐었는데 이번에 모델이 바뀌면서 이 새로 들어온 GPC-11E 이 모델은 케이스가 아주 단단한 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케이스예요. 그래서 웬만한 브랜드들, 웬만한 액세서리 브랜드들 가방 만드는 이런 데서 뭐 한 20만원, 30만원 정도 할 것 같은 쿠션이 아주 두툼한 그런 가방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직접 방문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의 suicide importantesistic Stories puisqu'ilוב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의 observer 머물드uar